니들 진짜 좋은 친구인가 봐. 그런 비밀까지 다 공유하고. 그런 자식은 내 친구 아니야. 네가 내 친구지. 그래? 네가 내 친구가 맞긴 하니? 당연하지.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, 이제부터! 우리 집 물건 손대지 마, 이제부터! 눈깔 그렇게 뜨지 마, 이제부터! 오, 오, 야! 오, 야, 너 하지 마, 이제부터! 야! 가! 너 가! 가, 인마! 가, 인마!